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히든 마켓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한 섹터 중에서 섹터를 고른다면 어떤 섹터를 좀 골라야 되느냐 근데 이제 철강 섹터는 우리가 꼭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강주는 현재 상황에서 머스트 헤브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이제 현대제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대제철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은 철강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덜 올랐고요 업사이드가 좀 충분해 보이는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의 중소 종목을 하나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종목이겠네요 4천억 정도면 중국 철강 시향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철강 시향은요 양호한 3월 제조 PMI와 정부의 철강 생산 감축 기대감에 열연을 중심으로 상습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열연 철근 뭐 한 달 내에 10% 7%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한 달에 13% 뿐이 안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열 달이면 130% 오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저 13% 가격이 오른 것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걸 실적으로 한번 전환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적이 더 날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열연 가격과 철강석 강첨탄 가격 스프레드는 지난 사이클의 고점이었던 2018년 상반기를 넘어서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고요 2분기에도 고로사들이 마진 확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2분기 성수기가 진입되죠 이제 따뜻해지니까요 그다음에 재강사들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겁니다 국내 철근 유통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8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아직 오늘 소개해드릴 아직 저평가 국면에 있는 철근 관련주는 대한재강입니다 대한재강은 올해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대한재강은 IK 스틸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 기준 생산 능력이 사실 대한재강이 38만 톤이었고요 그 분기예요 YK 스틸이 30만 톤이었기 때문에 대한재강의 YK 스틸의 인수는 대한재강의 기업값이 상승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요 국내 철근 3위와 5위가 합쳐진 거죠 실질적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국내 2위인 동국제강 규모와 유사합니다 현대저치를 예를 들면 고철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2분기 철근 가격을 80만 3천 원으로 1분기 대비 약 9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철근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인수한 이 YKS의 자기자본이익을 놓고요 굉장히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좋게 인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대한재강의 연결 매출액이 올해 한 1조 5천 정도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세전이익도 한 1,200억 정도 그래서 올해 철강 회사인데요 세전이익이 한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철근 회사가 무려 71%나 성장한다는 것인데 국내 건설 경기의 호황에 초입해 있는 국내 철근 수요가 2023년까지 증가된다는 분석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성이 높고 동사의 YK 스틸과의 합병 등으로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현재 시장 분석 기준에서 PR은 올해 한 4.5배 정도에서 5배 정도 PBR은 0.6배 정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감 관련된 섹터에서 종목 하나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